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9일이구요 물은 일물입니다 일물 그래서 이제 고 이제 낚시를 오늘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요새 일물 한 오물 까지는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 요거에다가 원래 안주는 안되지만 막걸리도 한잔 같이 먹겠습니다 오우 아 향이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거를 맛을 한번 볼게요 음 야 이거 맛있구나 자 그럼 이제 또 한잔 간단하게 먹어야 되겠죠 아 시원하다 음 맛있다 야 이거 양으로 먹는게 아니라 맛을 음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아주 음 아주 고소하고 엄청 맛있네요 아 이거 참 접어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음 야 이거 야외에서 처음 이렇게 피자 냉동 피자 갖다 해 먹는데 엄청 맛있네요 어 자 이제 그 한잔 갖고 세 번에 나눠 먹는 겁니다 요거 이제 막잔 입니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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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아 맛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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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여기도 되고 굉장히 맛있네요 1시 반이네요 1시 반인데 굉장히 더운데 뭐 낮에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압니까 망동어 새끼나 아니면 뭐 백족이나 뭐 가끔 뭐 장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 한번 던져 볼게요 자 요거는 3단 자작채비의 아래 위로 바늘 2개의 지렁이 꼈고요 주는 역시 똑같습니다 30호 종추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낚싯대는 4대를 필 거고요 여기 위치는 저쪽에 보이는 분 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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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발음을 끝내주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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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역시 저물어가는 석양 아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죠 와 진짜 멋있습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아쉽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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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오늘 주간에 한 마리 야간에 한 마리 아쉽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장안수 했습니다 장안수 오늘도 장안수 했습니다